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약초 조격체험을 비롯해 대표 웰리스트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약초 조격체험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조격탕에 계절별로 건강에 좋은 약재를 우려내 발을 담그고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11월까지 운영됩니다. 또 약초 조격체험 운영 재개를 기념해 서울 한방진흥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도 진행합니다. 약초 조격체험, 보재원 한방체험, 서울양영시 한의학박물관 관람, 한방차 시음까지 4가지 프로그램을 3월 한 달간 45% 할인된 가격인 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선착순 1,000명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체험 예약은 당일 방문 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.